바이오 업종의 아킬레스건은 낮은 재무건전성입니다. 장기간 신약 개발에 매출 없이 적자만 늘어나는 건데요. 여기에 기술력과 재무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줄기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 바이오솔루션인데요. 연평균 7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벌써 세 번째 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2015년 이후 연평균 70%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솔루션. 지난해 매출 성장률은 110%에 이릅니다. 바이오솔루션의 경쟁력은 이미 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6년과 2015년 품목 허가를 획득한 중증 화상 세포 치료제 케라일과 케라일 알로, 전체 매출에서 이들 세포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회사는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에 집중했으며, 올해 세 번째 품목 허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골관절염 치료제인 카티라이프입니다. 상반기에 품목 허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시장에 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처의 확대라든지 시장 진입의 성공과 함께 내년에, 2019년 지나서 2020년에 매출 기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4월, 인체 조직 모델의 OECD 테스트 가이드 등재 여부도 결정됩니다. 바이오 솔루션은 이를 기반으로 임상 시험 수탁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큰 그림은 세계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바이오 솔루션의 기술 제품들은 당사가 특허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진출 전략이 당사의 중장기 전략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미 FDA의 IND 신청 준비 중인 카티라이프를 비롯해서 당사의 기술 제품들의 세계화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기술력은 물론 매출 안정성을 확보한 바이오 솔루션.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보일 행보도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의영입니다. 기상캐스터